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는 12절까지는 아멘 자, 이노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의 성령에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를 바르기에 깨달음으로 올바른 믿음 생활을 구하고 있사오니 한 사람은 사람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교회의 사명인 구제와 구령 구제와 구령을 실천하는 자비 자비는 구제와 구령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힘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먼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올바른 지식 안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형식뿐인 껍질뿐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화석과 같은 믿음이라면 그때까지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일 것입니다 여러분 화석과 같은 믿음 생활하여 지옥 갈 것이라면 세상으로 달려가서 쾌락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만큼이라도 인생을 육의 뜻대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목적은 생명의 구원입니다 생명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화석과 같은 믿음이라면 처음부터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이 말씀들이 너무나 엄격한 심한 말들로 아직까지도 들리십니까? 혹은 가장 상냥한 부드러운 말로 들리십니까? 가장 부드러운 말로 들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복사님들이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 하며 전하여도 좀처럼 믿음 생활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 생활들을 너무나 대충대충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은 마음으로 뿌린 것조차도 전부 상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무엇을 하였느냐에 따라 상벌이 정해집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믿음 생활을 대충대충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르는 행위입니다 먼저 믿음 생활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형식만을 가장하는 믿음이라면 그만두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모두 함께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먼저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입을 벌려 시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인한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이르는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하지 않지요 실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어 있으십니까? 말로는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안에서는 전혀 틀립니다 문제가 있으면 먼저 그것을 해야 하지 하나님은 언제나 두 번째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위해 살아라 먼저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숫자만큼 승리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실제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자부심이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지치고 피곤한 얼굴입니다 이미 지치고 피곤하여 소망도 없고 뭔가 좋은 일 좀 안 생길까 하는 얼굴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예외라고 치고요 교회가 2000년 전에 교회라고 하는 형식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때에 즉 초대 교회 때에 이릅니다 먼저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나타난 교회의 활동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공교의 구제와 구령이었습니다 공교의 구제 그리고 구령이 교회를 형성 짓는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교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가난한 자들 곤란한 자들을 도우는 일부터 때를 얻건 못 얻건 좋건 나쁘건 복음을 전하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양을 만들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의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거세게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제와 구령이었다 아멘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목소리는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의 높아진 목소리는 무엇을 구하면서 그런 말을 하느냐 성령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 그것을 주로 목표로 하여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여도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병이 치유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와 같은 일들이 대부분이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역사를 강하게 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군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죽어가고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을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대체적인 사람들은 능력을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돈을 후지산처럼 많이 쌓아주시면 그 절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다 보면 굉장히 헌신적으로 마음이 타오르는 그런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은 그것은 사탄의 욕구에 차있는 마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어떤 마음이 타오르는가 어떠한 마음이 타오르는가 곤란한 자를 보았을 때 못 본 척 못합니다 너무나 가엾어서 견디지 못해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가엾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먼저 전도를 하고 싶다 이와 같은 마음이 먼저 앞장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해 가는 저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할 때 놀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년 전부터 노수자 전도를 시작하였고 우리들의 생각으로 집회를 그만두자 쉬자 라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다른 행사가 있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 이외에는 김자도 김자도 쉰 적이 없었고요 우애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도 그 집회를 쉰 적이 없습니다 왜 쉬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형평과 상황이 좋고 안 좋고 로 인해 자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 정초니까 3일 쉬자 간단합니다 어찌하면 주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되는가 간단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 모두 연초오라 다 쉬니까 우리도 쉬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로조에 있는 고원에 있는 가족이 자신의 부모라고 생각하면 바깥에 앉아있는 저들이 바로 내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부모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연초니까 집회를 쉬고 우리끼리 오선도선 떡국을 끓여서는 맛이 있다 없다 싱겁다 어쩌다 하지 못하겠지요 가족을 밖에 버려준 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혹은 가짜 크리스찬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말씀은 거울입니다 예를 들어 아 오늘은 연초니까 금요일 집회에 쉬자 그렇다면 밖에 있는 그들을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 오늘은 형편이 안지오니 그만두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은 자와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져도 쉬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거울로 비춰보면 다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이와 같은 것으로 간단하게 판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가 저들을 사랑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디에 있느냐 쉬지 않고 계속 인내하면서 계속 해온 것 만약 형편에 따라 쉬었다면 그것은 가짜였을 겁니다 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년초에 먹고 있을 때 바깥에 있는 형제들은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정말로 내 부모 내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멀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에노 공원 전도집회 시작하여 우에노 공원 전도집회 시작하여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을 거짓말로 가짜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저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전해 놓아도 집으로 나는 저 형제들을 바깥에 내버려 둔 채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 결국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봤자 형식뿐이 아닌가 판단하여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20년 동안 인내를 가지고 쉬지 않고 섬긴 것이 사랑이다 저들은 그 정도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까지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상은 예수님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요 저들이 또 뿌린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뿌린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도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즉, 집에 다 데려가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었더니 주님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주님도 하지 않으시는 일이다 아멘 되십니까?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제와 구령에는 절대적으로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구제와 구령은 할 수 없습니다 구제와 구례 요치 센스로 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희단의 능력이 구제를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능력이 되는 불씨와 같은 불씨와 같은 힘이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요 금일이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무엇을 가엾게 여깁니까? 저들이 처한 입장 저들의 환경 또한 저들의 운명 운명을 생각하건대 불쌍하여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무슨 일이 터져서 만일 죽는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에 무슨 일이 터져서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해보건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아직 때가 차지 않았으니 때가 되지 않았으니 전도를 그만두자 실수해도 좋으니 먼저 전도는 해놓아야 합니다 전도는 형평과 상황을 보면서 하는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자비가 있는 사람은 자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먼저 어떻게든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의 운명을 생각할 때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사람은 먼저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죄인이라 정죄합니다 이런저런 구실을 만들어서는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보고 비판하고 싶어지고 판단하고 싶어지는 것은 자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절대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보았을 때 먼저 그 사람의 하는 행위가 먼저 보이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싶거나 판단하고 싶어진다면 그것이 사탄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 혹은 죄를 범하고 있다 그 사람을 볼 때 먼저 불쌍하게 느껴지고 아 저 사람은 아직도 저기까지구나 저 사람이 저더라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렇게 가엾이 여겨지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성령의 자비함의 마음이 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채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탄적으로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한국에 집회를 참가하고 왔는데요 저희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한 결과 움직이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앞잡이가 범하는 죄와 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의 운명의 심각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 사람들의 눈을 뽑아주세요 저 사람들의 입술을 꽁꽁 꿰매주세요 저 사람 다리 하나 똑 분질러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저 사람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저대로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불쌍히 어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방해자이지만 거듭나서 오히려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느냐 저들의 영적인 무지 자기 자신들은 복해자다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사탄에게 조종받는 꼭두각시아 같은 일을 하는 저들의 운명 그 운명을 생각해 보건대 불쌍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들의 무지함과 죄를 불쌍히 어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가윾지 않습니까 나는 복사다 라고 말하며 큰소리치면서 만일 지옥으로 향해 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것이 현실인데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어떤 가공적인 세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며 어떤 이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고 어떤 이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때에 진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자비를 실천하여 구제 구령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당신은 가짜입니다 당신은 가짜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능력 세상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다워지는 능력 무엇보다도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지옥 향해 떠내려가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터오르는 사람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런 자비가 없으면 진짜 교회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먼저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리 혀를 찌면서 아 불쌍하다 해도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까이 다가가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하기까지 가지 않으면 즉 행위로써 그 마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자비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모양뿐인 교회 모양뿐인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꿈속에서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비가 없는 사람은 왜 구제합니까 라고 오히려 물어봅니다 왜 공짜로 사람들을 먹입니까 라고 오히려 물어봅니다 왜 저렇게 일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을 공짜로 먹여줍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뱅이들 자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면들이 먼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을 비판할 뿐입니다 게으른 뱅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실천할 수 없죠 그런데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뭔가 용문이 있겠지 용문 때문에 어떤 용문으로 인해 이렇게까지 되었겠지 그리고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는 먼저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끔 길을 걷다 보면 우리 교회나 우리 집회에 오시는 분들을 우연히 마주칠 때는요 당연히 뭔가 잔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전에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어느 노수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 분과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이 같이 섞여서 걸을 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먼저 가는데요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런 성도일 경우에는 달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잔돈을 이걸 줄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망설이다가 아이 모른 척하고 그냥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그냥 유턴에서 불러 세웁니다 쫓아가서 불러 세워서는 주스라도 마시세요 라고 하면서 있는 잔돈을 다 줄 때가 있습니다 20년을 이렇게 가르쳐도요 이 마음이 아직도 완벽하지 못하지요 핑계 대지 말고 주어야 할 터인데 아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안 오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타오르는 마음이 어디론가 도망갑니다 아 아직도 너도 아직이구나 너도 아직이구나 예수께서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신 목사도 아직도 망설이니 아직도 헤매고 있니 너가 아직도 헤맨다면 너에게로부터 듣고 있는 자들은 더 헤매지 않겠느냐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어떤 때에는 차를 세우고라도 쫓아가서 달려갈 때도 있고요 그러나 몇 번인가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분명히 쫓아갔을 때 어디에 있었어야만 하는데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천사가 저를 몇 번 시험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었거든요 차를 세우고 달려갔을 때 그 사람이 갔던 길이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100m 전방이라도 그 사람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온데간데 모습이 사라져 있는 경우가 두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는 천사가 신 목사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천사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행기 타고 하늘로 나르지 않았을 바에 안았을 거라면 그 자리에 있었어야만 하는데 아무튼 이 일을 20년 동안 하고 있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목사라일지라도 스쳐 지나가는 곤란한 사람을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버리는 일들이 몇 번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에 완전하게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언제든지 무자비한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조차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 간단하게 그냥 줬으면 되었을 거예요 아니 사람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인가 안오는 사람 같은데 얼굴 본 적 기억이 없네 왜 이런 생각을 먼저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벌써 사라지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판단하기 이전에 일단 곤란한 사람 또한 그 사람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판단하지 않으면 바로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겠지요 아멘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와 마음에 있는 단계만으로는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이상 결국엔 무자비한 믿음이 되어버리고 만드는 것 무자비한 신앙 사탄과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자비가 없는 것 무자비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무자비한 사탄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이며 우리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과 빛의 특징은 소금은 썩어가는 그 이를 부패함을 늦추지요 부패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어두움을 비추는 힘이 있습니다 양쪽 다 썩어가고 어두운 세상에 훌륭한 일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금이 소금맛을 내려면 소금이 소금맛을 내려고 하면 소금은 여러 번의 결정체가 있죠 모양이 다릅니다 이 소금이 녹지 않은 채 요리에 섞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으로 간을 맞춘 샐러드를 먹었는데 이 소금이 녹아있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야채를 씹을 때 마치 모래를 같이 씹은 것처럼 되겠지요 소금 맛은 느끼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의 틀리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이 녹지 않으면 모래랑 다를 게 없습니다 모래 이런 것들과 다를 게 없죠 아멘 먼저 녹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녹지 않으면 소금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자아와 육의 생각이 녹지 않으면 절대로 그 녹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실천하기 이전에 먼저 무자비한 채로 사람을 판단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빛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흑암 속에 빛을 비추어서 흑암을 비추는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요 먼저 스스로를 태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는 절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게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처음에 말씀 이미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후지산처럼 많은 돈을 주신다면 후지산의 절반 정도를 잘라서 딱 그것을 사람들에게 베풀겠습니다 그렇게만 말하지 절대 자기를 희생하려고는 안 합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면 내 것은 내 것 그리고 더 많이 받고 난 다음에 남은 것으로 베풀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나를 소금처럼 녹여서 간을 맞추는 맛을 내는 먼저 나를 태워서 빛을 비추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마음에 속지 않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주님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만큼 축복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축복으로써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루 이게 간증 아닙니까 간증 크리스찬은 다시 말하면 간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가 체험하고 느낀 것을 증거하는 것이 간증 아닙니까 간증을 말하면 간증을 말하면 어떤 믿음이 없는 육적인 사람은 자랑한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저렇게 자랑만 한다 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전부 버리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서 얻은 결과를 간증하는데 자랑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 함께 여러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 많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녹이시고 스스로를 태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훌륭한 행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증인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전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3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하라 5절을 보시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으로 인해 믿음과 지혜에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라고요 구제입니다 아멘 아멘 구제 저들 가운데서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무자비한 자들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자비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특별히 택하셔서 당신의 양의 무리들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인해 초대교회가 그 교회의 모습을 형성짓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범적인 교회 그 모습에 닮아가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들 가운데 먼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무엇을 곤란함을 겪고 있는 자 또 그 사람의 운명을 생각하며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 내가 좋건 나쁘건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돕고자 하는 마음에 불타오르는 믿음 이것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아멘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 갚지 마시고 보복하려 하지 마시고 저주하려 하지 마시고 그 죄인이 이런 죄를 계속 짓다보면 이제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불쌍하다 생각하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하게 느껴지면 어떤 죄도 용서가 되어집니다 아멘 잊어버리면 용서가 되는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요 그 원수가 불쌍해집니다 아멘 그리하면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구제가 되면 구령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구령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믿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독 가운데에서 반드시 구제와 구령을 지휘에 자비에 충만해진 마음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고 싶어지고 정지하고 싶어지고 아 또 이 사람이 이 죄를 범했구나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머리를 치켜세울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그래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먼저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네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순식 소리좌 방금